한영 박군 드디어 달달한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 한영은 이혼 루머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진실은 둘 다 분리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영은 두 사람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그것은 한영이 한 변명일 뿐이었다. 실제로 한영과 박군은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영은 일에 열중하며 여전히 임신 계획을 미루고 있다. 한편 박군은 빨리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 결국 두 사람은 여러 차례 논쟁을 벌였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심지어 박군은 우울증에 빠졌고 박군의 부모는 며느리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박군 가족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영이 아이를 갖는 데 집중하길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영의 고집으로 그녀는 말을 듣지 않는다. 한영은 친정으로 돌아가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박군이 한영을 향한 사랑을 막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한 살 연상이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트로트 가수인 배우 한과의 결혼은 큰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인기 SBS 예능 프로그램인 내꺼하자와 동상이몽2에 출연해 싱글에서 결혼까지의 여정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애정을 얻었다. 시청자들에게 그는 단순히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커플이었다. 하지만 매력적인 외모와 TV에서 보여준 헌신적인 남편의 이미지 아래 그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실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최근 들어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혼설과 메시진과 동료 연예인들의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고 그를 최악으로 몰아붙였다. 지금까지 은폐되어 온 실체를 더 깊이 파헤쳐보자. 처음부터 수많은 불일치가 있었지만 그의 사랑스러운 페르소나와 시청자들의 오해가 이런 문제를 가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사랑에 휩쓸려 서둘러 결혼을 택하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서둘러 결혼을 택하고 그의 결정이 시급한 채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이 풍부하더라도 결혼생활에서 재정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간과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한 이래로 그는 돈 없이 살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모아온 집을 공동명의로 하자고 한 것이 모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테라스와 멋진 전망이 있는 집을 원했지만 어린 나이에 모델로 데뷔해 그동안 무시해온 한 건과 가수로서 모은 돈을 나누는데 주저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 강한성은 시댁에서 살면서 이름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마침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재정 상황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상대방이 람의 명의로 하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분명히 원하지 않는데도 고집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결혼 전 한영은 자신의 이상형을 밝히며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가 이를 고집하자 그는 불편해했다. 또한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고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테리어부터 가구 배치 심지어 최근 그녀의 영향으로 바뀐 주방의 아주 사소한 디테일까지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집을 꾸민 후 한영은 좌절하여 자신의 집을 찾기로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여겼다. 결혼 후 한영은 새 집과 차를 포함해 한영의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근혜의 행보를 살펴보면 끔찍한 남편으로 보일 수 있지만 두 사람은 불과 8개월 만에 결혼했다. 하지만 신혼생활은 어려움 없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한은 전사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격에 여러 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때때로 한을 때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를 관찰하면서 나는 내 내면의 반영을 느낀다. 내 고집 때문에 군에 입대하는 것과 비슷하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고 장군을 무시했다. 약속을 다한 후 나는 집 근처 벤치에 앉아 10년 전 드라마를 보며 1시간 정도를 보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의 시선이 전적으로 자신의 계획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알아챘다. 술과 관련된 일화도 있었는데 그는 아내에게 그저 먹고 돌아올 거라고 장담했지만 약 2시간 동안 외출했다. 그는 아들에게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은 젊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약간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결혼한 해인 추석에 그는 남편인 군과 함께 시어머니의 소를 찾으러 간다. 28일 그는 어머니 집을 방문한 사진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그는 여기에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결혼 후 두 번째 추석을 맞았고 그는 어머니를 위해 제사를 지냈다. 어린 나이에 외아들과 헤어져야 했을 때 어머니가 겪었을 감정을 헤아리기 어렵다. 살아계셨다면 작년에 우리는 함께 여행을 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녀가 잠깐이라도 그곳에 가지 않았으면 좋았다. 제사는 내 안에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당신이 그곳에서 건강하고 행복을 찾기를 바란다. 그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했다. 그를 두고 가는 것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쿤도 가문을 둘러싼 수많은 일화들이 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자 그는 친구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동안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그의 어머니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현실에 직면한 그는 중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게의 주요 생계를 맡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어머니는 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냈고 박은 그녀의 치료가 성공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군인으로서의 경력을 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는 징집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직업 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그는 군복을 입고 빚을 갚기 위해 일하면서도 가수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계속 키웠습니다. 그러나 가수로서의 경력을 향한 그의 여정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2019년에 가수로 데뷔했지만 코비드라인구 팬데믹으로 인해 이벤트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유튜브에서 많은 개인들이 뛰어난 재능과 존경할 만한 개성을 보여주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새로운 명성의 결과로 박의 방송 출연료는 다른 연예인보다 높아져 회당 약 300만, 4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021년에만 그는 인상적인 19개 쇼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많은 개인이 사라졌습니다. 다양한 개성의 조합은 때때로 좌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숙과 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헤어질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의 음악만큼은 술과 없는 차원에서 방송 기회를 되찾기 위해 아내와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호기심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홍보 준비 기간 내내 그들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많은 경쟁자들을 예리하게 주시했습니다. 백금과 나태주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하며 흔들리지 않는 결의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의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지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방송 중에 박과 나태주는 현재의 역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헌신에 대한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박이 다둥이 아빠와 새쌍둥이 아빠에게 많은 자녀를 키우는 비결에 대해 물었을 때의 순간은 즐겁고 고무적이었습니다. 이에 다둥이 아빠는 아내에게 친절이면 충분하다고 안심시키며 결혼 생활에서 소통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활기찬 교류는 다양한 가족 역학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여섯 가족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가 내 형제의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는지 다시 한 번 물었을 때 그들의 끝없는 호기심과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은 개인이 서로를 동기부여하고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새로운 열망을 발견하고 가족관계를 넓히고 더 밝은 미래를 상상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영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박 씨와 한영의 결혼 생활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추측과 이론 속에서 박 씨는 모든 소문을 반박하며 임신 직후에 재빨리 결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결정은 외부 의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부가 공유하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결혼과 가족 계획에 대한 그들의 선택은 매우 개인적이며 자녀를 가질 시기와 결정은 전적으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 씨와 한영은 서로의 애정과 이해에 기반을 둔 신혼부부로서의 삶을 즐기고 있으며 결혼 생활과 함께하는 다양한 일상적 경험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